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언약 붙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믿음을 가지며 절대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은 단을 쌓는 언약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아주 큰 위기와 또 재앙을 만났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잠잠해지지 않고 거리 두기와 방화 수칙 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많은 것들이 제한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3단계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냥 3단계를 선포해서 2주간 우리가 잘 참으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마스크 안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정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배경과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큰 무리가 길을 다 막아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내리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또 현장에서 참든 치유의 응답을 확인하는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시대의 분위기에 절대 속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회사 집 회사 집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은 아브람과 같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교회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겠네가 아니라 아브람과 같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언약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인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서밋 인생으로 부른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로 힘을 얻으시고 위기 만나 재앙 가운데 빠진 이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약 회복입니다. 우리가 단을 쌓는 언약 인생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내게 지금 갈급하게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브람이 롯과 헤어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회복하는 것 이 언약 회복을 위해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기준과 모든 배경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둘이서 헤어졌다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람은 롯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애국당에서 풍성한 축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얼마만큼 풍성한 경제의 축복을 누렸는가 하면요. 이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류하기에 함께 동거하기에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할 만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고 불화가 발생해서 결국 이들은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브람의 행동을 통해 붙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아브람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롯에게 양보하고 모든 먼저 우선되는 선택권을 다 롯에게 줍니다. 뭐라고 이 아브람이 얘기하냐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세상의 이득을 먼저 취하거나 내가 그것을 따르거나 생각하지 않겠다. 네가 결정해라 그러면 나는 너와 반대로 하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이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참된 축복이 아브람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아브람 같이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는 시간 즉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중요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참된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이 단을 쌓을 때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면요. 바로 아브람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브람이 단을 쌓았고 또 언약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과 서쪽을 바라봐라. 너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겠다. 또 네가 다니는 모든 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하나님과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붙잡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람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으신 그 언약을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는 이 중요한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이 회복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언약을 우리가 미리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람 인생에 어떠한 일을 하실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재단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단을 쌓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중요한 언약들을 미리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위하여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미리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을 쌓으면 됩니까? 하루의 시작 앞에 단을 쌓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모든 일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언약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업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경제의 응답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미리 보고 가는 미리 성취된 것을 따라가는 중요한 언약의 가정으로 인도에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단을 쌓는 중요한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현장 가운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약 누림입니다.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이 언약이 회복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게 된다. 그 누리는 언약 인생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누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응답을 먼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예배를 누린다는 것이 왜 언약을 누리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나의 언약으로 확인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예배를 누린다는 게 바로 언약을 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큰 핍박으로 위기와 어려움으로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해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속에 자꾸만 불신앙의 가라지를 사단이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장에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못 모이게 하느냐? 왜 할 수 없냐? 이런 게 어렵고 저런 게 어렵다. 이런 내 안에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들로 불신앙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으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왜죠? 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야 되죠? 나는 교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약을 붙잡은 언약 인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예배드리는 현장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언약을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아브람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것, 세상의 모든 기준, 세상의 모든 배경들을 다 버리시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최고의 응답을 향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예배를 누리며 회복되는 응답을 통해 또 우리가 보여지고 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붙잡아지면요.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무엇이 회복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언약 인생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렘너트 7명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며 이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삶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다윗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엘리사도 모두가 다 언약으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예도 됐고요. 도망자도 됐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여러 가지 죽음과 위기와 어려움이 이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주권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됐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삶 속에서 누리는 절대 주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인생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되고 뭔가 뛰어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야만 언약 인생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중요한 믿음이 회복된다. 그것이 바로 절대 주권 언약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은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수많은 위기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응답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언약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또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 삶 속에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단을 쌓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영적인 배경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24시 누려지는 중요한 응답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언약 누림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언약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바로 언약 성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하여 복의 근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언약까지 아브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람은 여러가지 위기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을 쌓는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아브람은 늘 언약을 회복했고 언약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응답을 성취해 나가셨습니까? 이 아브람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2, 3, 7 나라를 살리실 중요한 또 언약 성취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2, 3, 7 나라 살리는 전도와 선교 응답을 성취하는 중요한 인생으로 아브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절대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절대 성취의 응답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응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엇만 기억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회복하고 도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이 회복되도록 나의 인생이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이 날마다 확인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안심하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치유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을 쌓는 언약 인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단의 시간표를 통하여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누려지고 언약 성취되는 인생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